자, 궁궐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후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는 거 나왔다. 인정전 나왔다라는 거죠. 인정전, 정전. 이게 언제입니까? 원래 경복궁이 조선의 봉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에 봉궁 역할을 했던 창덕군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봉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도성 내 서쪽이 있어서 서궐로 불렸다라고 됐는데 그것은 경의군 얘기고요.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덕수궁 안에 있었던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자,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되었다. 정조가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덕궁 주압루 저쪽에 있었던 곳에서 1, 2층 다 씁니다. 그것이 3번이 창덕궁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 네 번째, 조선의 봉궁 공진회를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에다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시끄러우라라는 의미죠.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 이것이 어디입니까? 자, 덕수궁 서거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덕궁에 대한 설명은 3번밖에 없죠. 3번이 정답.